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표적 감찰을 받고 이번에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도 솔직히 크게 작용했고 그 외에 오랫동안 제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민간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휴대폰을 강압적으로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권해가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합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리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파헤쳐서 열심히 보고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뭐 어느 친여권 인사라고 해서 봐주고 친여권 인사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거면 제가 청와대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우윤근이나 이강래 김상균 등등 친여권 인사에 대하여 제가 보고서를 쓴 것은 제가 팩트를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여권 인사에 대한 동향이나 그런 첩보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달에 정보비를 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걸로 골프를 쳤는데 그렇게 골프치고 같이 샤워도 하고 어울려야 그 사람하고 친분관계에 네트워크가 쌓여야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정보부처에서 정보외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감찰 업무든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문제 삼아서 하기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열 몇 번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충분히 제 비용만큼은 공직자 제 신분 내에서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조금은 모자랄 지연정 각주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제가 비용을 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불필요해서 일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국수석의 해당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가 저 보내줄 수 있겠네요. 이런 차원이지 그분은 저를 특감반으로 넣어줄 수 있는 위치나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니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한 거고요. 특감반장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외교부관 감찰 같은 경우 대상자 명단 해서 1번부터 10몇 번까지 10몇 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관보, 심의관, 북미국장, 동북아국장부터 해서 서기관까지 한 10몇 명에 대해서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특감반, 특감반장 포함은 10명이거든요.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방중, 이게 작년 버전입니다. 작년 12월 버전입니다. 대통령이 방중한다는 부분,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이 연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자꾸 유출이 된다. 그래서 이 유출에 대한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명단을 나눠줬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조를 나눠서 외교부에 가서 휴대폰을 빼앗아 올 것이고 휴대폰을 빼앗아 올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포렌식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 휴대폰을 눈으로 봐라. 눈으로 확인해서 이상한 점을 휴대폰으로 찍어놔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거기서 휴대폰 주인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면담을 해서 뭔가 좀 얻어내라.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김태우 누구누구누구는 이 네 사람, 조 무슨 국장 포함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휴대폰을 뺏어와라. 그리고 누구누구 팀장, 누구누구 팀장은 어떤 국장들에 대해서 담당해서 휴대폰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필기를 한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전에 회의를 해서 거의 그 당시 특감반장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외교부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다 우 들어가서 그렇게 휴대폰을 압수화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분석하는 것도 분석 각자 나누어서 휴대폰 포렌지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라. 분석한 다음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라. 하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독렬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여러 팀장에게, 특히 검찰 반원들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자 조사까지 진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의도나 목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개의 실무 공무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공직자들에서 하기 때문에 휴대폰 감찰은, 휴대폰 압수수색은 공직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안심을 했지 않았나. 그런데 불법이,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니까 강제해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조금 안이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번부터, 1번 기관부터 300 몇십 분까지 그 엑셀 파일로 그때 우리 막내 직원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러면 어느 기관, 사장 누구, 감사 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 한 600, 한 60 몇 개 되겠죠. 그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대선 선거 캠프 출신이다. 혹은 어디 당 출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특이 경력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넣고 그걸 이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엑셀 조팅이 되니까 임기가 좀 제법 남아있고 임기가 이제 두세 달 내에 끝난 사람은 두 빼고 임기가 오래 남아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박근혜 캠프라든가 새누리당 전문위원 출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친야당 성향의 공기업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 다시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개인지 200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상당수를 추렸습니다. 660여 개에서 한 1, 200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를 압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8명이 대분을 해서 특감반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감찰 동향을 수집해와서 그 표에다가 감찰 동향을 기재를 해 넣었습니다. 더 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표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정보는 국정원도 없고 경찰 정보관들도 부처 출임을 못하게 하고 의지할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가 좀 과부하가 걸렸지 않았는가 좀 고르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특별히 없고요. 한 번 제가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내 경찰청 조회 건 억울한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예전에 청와대에서 감찰 받을 때도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저를 좀 달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외근 업무를 정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제임스 본드가 제임스 본드가 업무 시간에 카지노 가지 않습니까.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순수히 업무 때문에 사람들하고 제보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친해져서 빨리 친해져서 그렇게 실점이 많이 올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국민들께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 일부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바이고 다만 그것은 제가 표적 감찰을 당했다. 그리고 원래 감찰 목적 밖에 불법 수리 증거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해서 저같이 탈탈 털린 사람 중에 저는 저 정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 조회권에 한해서 저 한 번 동의를 했던 것인데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전방위로 표적 감찰을 하니 그 부분이 억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다만 제가 오랫동안 심사숙고했고 괴로워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인적인 부분 민간인을 조사했던 부분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정부가 이걸 처벌하라고 이첩시켰던 부분 그리고 우윤근 등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 감사를 무마했던 부분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